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tv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캡컷 어플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무빙워크 촬영한 듯한 움직이는 영상처럼 3D 줌 화면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텐데요. 자 캡컷 어플을 열어주시구요. 새 프로젝트 네 그럼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3D 줌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효과에요. 즉 사진에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진에서 편집하려고 하는 사진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은 하나나 두개나 여러개를 동시 다발적으로 하실 수도 있구요. 자 내가 원하는 만큼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 네 그럼 이렇게 미리보기 창이 있구요. 가운데 타임라인이 있구요. 아랫부분에 편집하는 레이어들이 보이실 거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 파일 하나당 시간 길이가 3초로 보여지실 거에요. 자 보이시면 369 해서 하나의 사진 파일당 길이가 3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실 부분은 이 파일의 시간 길이를 먼저 조정을 해주시는 거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3초의 길이가 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자 보시면 이 뒤에 있는 이 시간을 저는 2초로 이렇게 줄여 볼게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시간도 2초로 자 파일을 선택하고 뒤에 있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뒤에 있는 영상을 끌어오셔서 재생에 대해 위치를 해주셔도 되고 또는 시간 조정의 마지막 부분을 이 재생에 들을 위치를 두시고 분할을 눌러 주시구요. 자 그러면 파일이 두개로 쪼개졌죠. 뒤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삭제 자 이 파일의 시간 길이 조정도 두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구요. 네 이렇게 마지막 파일까지 다 2초 간격으로 파일의 길이를 조정을 했구요. 자 그럼 맨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그럼 이렇게 파일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해주는 화면 나누기를 완성을 하셨구요. 자 그럼 오늘 가장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3D 줌 화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스타일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그럼 최근 캡컨 어플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이 3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3D 줌을 한번 해볼거에요. 자 선택을 해주시구요. 자 생성이 되고 있죠. 자 완료 네 그럼 3D 줌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저희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네 보이셨죠. 뒤에 있는 화면이 움직이면서 카메라를 무빙워크 촬영한 듯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셨는데요. 이 파일 하나하나를 같은 방법으로 3D 줌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파일 선택,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스타일, 자 3D 줌, 네 그리고 완료, 자 옆에 파일도 선택을 하시고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3D 줌, 네 이렇게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3D 줌 효과를 넣어 주시는데요. 아까와 한 것처럼 파일을 선택을 해서 자 스타일을 선택하고 3D 줌, 이것을 적용을 한 다음에 완료로 바로 오셔도 되구요. 또는 파일마다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3D 줌,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파일 선택하고 3D 줌,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파일 선택하고 3D 줌,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파일 선택하고 3D 줌, 동시에 다발적으로 내가 파일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3D 줌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같이 완료를 하셔도 3D 줌에 효과가 적용이 되구요. 또는 개별적으로 파일을 선택을 하고 스타일에서 3D 줌 이렇게 생성이 되면 개별적으로 완료를 하구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3D 줌을 적용을 하려면 하나하나 파일에 들어갔다가 스타일에 들어왔다가 다시 줌으로 왔다가 완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나는 이번 편집 효과는 3D 줌으로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파일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3D 줌 그리고 완료를 바로 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파일 선택하고 이미 스타일 레이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3D 줌만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개 파일을 3D 줌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 한 번만 완료를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네 이렇게 편집 효과의 3D 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편집을 해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변화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네모 박스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개 파일이 전환이 될 때 어떤 효과를 넣어서 더 변화 있는 효과를 줄 것인지 그 화면 전환을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보셨죠? 아래에 있는 시간에 장면 전환 시간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0.5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완료.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파일들 사이에 있는 장면 전환도 다른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효과에서 검은 연기 마찬가지로 처음에 장면 전환 시간 0.5초로 설정이 되니 그 다음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완료. 네 이렇게 원하는 장면 효과를 쭉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영상과 어울리는 오디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에 오디오 추가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셔도 되고 아래에서 오디오를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자 오디오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운드, 편집효과, 사운드 추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사운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주제별로 있는 사운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미리 듣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오디오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타임라인에 오디오가 추가가 되었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오디오 추가를 했는데 영상보다 더 오디오 길이가 길죠. 자 그럴 때는 이 영상 길이에 자 오디오를 맞춰주시고 오디오 선택 그리고 분할 뒤에 있는 오디오는 삭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엔딩 부분이 있죠. 이것은 캡컨 워터마크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여지시죠. 그럼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엔딩을 선택을 하시고 삭제 그러면 뒤에 있는 워터마크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을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3D 줌 효과를 스타일에서 같이 한번 넣어봤고요. 이것을 내보내기를 통해서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곳에 내가 원하는 SNS 채널에다가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D 줌 효과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